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상 저희에게 좋은 얘기 그리고 정확한 얘기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금요일도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는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수 형님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육수 참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긴 없죠.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드릴 거예요. 썸머타임이 일단은 해제가 돼서 원래 지연되거든요.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저희는 변화 없이 10시 반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장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다음날 모닝브리핑 또 이어지니까 새벽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리 없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11시 반에 뭐 하시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죠. 아마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사실 저는 오늘 조정받은 줄 알았어요. 또 조정을 받았었고 그런데 선물이 플러스 반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화이저가 다시 한번 먹는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또 개발했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일단 선물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일단은 원래 신규 일자리가 45만 건 예상했는데 53만 건이 나왔고요. 실험률이 4.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스닥이 오늘 올라가면 11제거든요. 11제? 이제는 진짜 비인간적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단합니다. 진짜 상승, 진짜 너무 대단한 그런 혼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섭네요. 오늘은 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저에 먹는 약이 나와서 약간의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은요. 우버리프트 실제에서 꼭 봐야 할 지표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크에서 화이저도 역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게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될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이저 때문에 의문의 1승을 한 기업이 있고 1패한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증시가 요즘과 같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호재가 있을 때 사실 저는 항상 이럴 때 일부러 내가 뭘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악재를 막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악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악재도 있는데 악재를 다 누르고 호재가 악재를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생각인가. 우리 뭐 저기 슈카님하고 장 본부장님 두 분이야 이제 꿀밤 내기까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이제 어느 분이 이기는지 다들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두 분 꿀밤을 가능하면 이 화면에서 서로 때리는 게 좋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느낄지. 장 본부장님은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랠리 갈 것 같으시죠?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공포의 극도의 어떤 공포관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슈카구의 어떤 꿀밤 때리기는 재미로 얘기하는 건 제가 때리겠습니다. 동생 같은 분인데. 제 말씀이 그런 거고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좀 유리해지고 있죠. 그렇죠. s&p500 지수가 63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77번 최고 기록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14원만 더 가면 일단 기록을 깨는 거기 때문에 또한 s&p500 지수가 6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낫사기 9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올라가면 10일 연속이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기록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요? 오늘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악재가 없어갖고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로도 내기 추가하래요. 저는 뭐 할 게 있나요? 저도 한번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내기를 해서. 뭘 해야죠. 교수님하고는요. 먹는 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좋죠. 식사 내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pf0732-1332라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pf0732-1332. 이거 사실 얘기할 때마다 되게 긴데요. 이게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9% 감소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걸리는 거고요. 9명은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FDA에 데이터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머클은 50% 감소였거든요. 상당히 더 뛰어난 약을 만든 겁니다. 화이자가.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기사가 나오자마자 12%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50달러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주가가 굉장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문에 일폐한 기업들이 보이는데요. 빠르게 일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가 일폐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크가 8.7% 극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 7.5% 마이너스. 바이온테크가 7.6% 마이너스. 노웍엑스가 5.9% 마이너스로 이들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왠지 얘가 화이자가 잘 팔릴 것 같다. 사실 이런 거죠. 한국에 500만 명이 지금 백신을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맞고 그냥 걸리면 약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의문의 일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입니다. 뭐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기업들. 5.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카니발 4.6%, 델타 항공이 4.9%, 호텔이 2.04% 올라가면서 여행 관련 주, 리오프닝 관련 주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그때 몇 년도였죠? 2013년도였나? 뭐 그쯤 된 거.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걸리면 그냥 약을 먹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타니플루였죠? 지금도 많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그랬던 PF173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백신에 대한 꼭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백신 관련지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그건데요.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S&P500 선물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다워가서 반등하는 모습. 나스다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반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여기에 갑자기 공유지표 잘 나오다 보니까 상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스닥 11년속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시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건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봉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봉길이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었습니다. 2년 만에. 12% 급등. 저 무거운 주식이. 올해 들어서 128%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라고 안 부르죠. 장비디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됐는데요. 이 종목을 얘기한 지. 그런데 횡보디아라고 했던 그때 약간의 길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작년이었나 그때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거나 좋은 기업은 언젠가 빛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가져가면 좋은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요.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약간 뭐라고 했죠? 아까 국내 시장은 난이도가 있다.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책임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뭔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이 나와서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가족 딸 아들한테 얘기하는 종목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종목들이 공통됐으면 좋겠다. 저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진짜. 어제 제가 밖에 계시는 우리 PD님이 모 PD님. 제가 나갔는데 누가 찍어줬다는 종목을. 너만 알고 있어. 위스포스탑이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알고 있는 주식이죠. 너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 생각이 들을 때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3프로 PD님이 아직도 그걸 당했어? 아니. PD님만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거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자녀분, 나의 딸, 아들, 내 와이프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대한 그 티를 한번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삼성은 좋은 기업이니까. 제가 얘기했던 엔비디아 좋은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좀 나만 알고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종목들.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투자하기 뭐하지만 나만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시장을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종목이 내 가족과 여기 나와서 똑같은 종목을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지금 조카들한테 얘기하는 종목들이 다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 애플이 지금 누적 판매가 국내에서 2천만 대가 팔렸어요. 누적이 계속 팔린 거죠. 그런데 지금 쓰는 분도 있고 안 쓰고 바꾼 분도 계시겠지만 누적 판매가 2천만 대면 저는 최소한 천만 명을 보육하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애플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약간 선진 시장에 대한 선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주가 많이 올라가겠다는 약간의 선입견. 그런 걸 버려야지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가족과 여기 나와서 사는 게 똑같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게 어떨까 한번 제가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PC에도 깔려 있거든요. 저희 PD는 쓰신 거. 안 돌아가요. 이거 안 깔려 있으면 돌아가지 않고요. 제가 솔직히 인코딩 한번 돌린다고 그러면 옛날 PC는 1시간짜리를 10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깔려 있으면 금방 됩니다. 인코딩이. 그 정도로 상당히 고사양이 칩이 필요한 PC가 많아지고 있는데 옴니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옴니버스가 뭐냐면 3D 협업 가상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하겠죠. 그러면 실제 얘기하면 우리가 물론 유튜브가 뜨면서 구글이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걸 만드는 게 어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드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이 좀 더는 벌릴 거기 때문에 현재 판은 엔비디아 갖고 있다. 옴니버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아침에 얘기했지만 그 판을 이용하는 옴니버스에 대한 이용료가 9천 달러가 된답니다. 천만 원 정도. 그게 매출 잡힌다고 그러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런 제가 아침에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팔아야지 그럼. 이렇게 급등했는데 주식 팔아야 빨리 도망가야지 말씀하시는데 미국 기업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또 이게 방향이 정해지면 꾸준히 가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시간에서 3.52%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스퍼 스타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조금 먹었다고 팔지 마시고 끝까지 두고 있는 게 최고의 승자가 되니까 한 번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3.52%가 올라가서 300달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00달러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로 돈을 꽤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여기 밤에 오시는 분들의 몇 번 안 왔지만 10명 중에 9분은 다 엔비디아를 버시는 분들이에요. 엔비디아라서 사실 엔비디아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상당히 수익이 좋는데 제가 매일 듣는 질문을 언제 팝니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팔 때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자 우버리프트를 같이 볼 건데요. 우버리프트. 우버리프트의 또 하나의 지표 이겁니다. 에비타 있잖아요. 에비타. 우리 교수님 에비타 아시죠. 에비타 알죠. 에비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arning before. 그러니까 뭐 하기 전이냐면 뭐 하기 전의 실장이냐면 인터레스트. 이자 비용이죠. 텍스. 세금이죠. 디프레이션. 어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강가상각비. 해서 실장인데 어떤 실장이냐면 이자 비용과 텍스하고 강가상각을 하기 전에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걸 본다 그러면 에비타가 두 기업 다 플러스 반이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물론 우버 같은 경우에 뭐가 클까요. 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크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걸 떼게 되면 이익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순익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먼저 에비타가 플러스 반전하고 그다음에 순익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버는 플랫까지 올라왔고요. 리프트는 지난번 보여드렸지만 이미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거 이게 주황색 에비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은 과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우버 리프트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두 구경 정도 지나면 순익도 역시 플러스 반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될 때 주식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에비타고요. 전체 순익이 아직까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플러스가 되면 들어오면 그때 주식을 들어가도 충분히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들어가셔서 고생하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버 리프트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가 뭐냐면 우버 리프트에 있는 운전자가 사업자냐 직원이냐 아직까지 곧 약간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직원으로 분리된다는 게 좀 크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거 외에는 악재가 안 보이니까 이런 기업도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버 리프트가 어쨌거나 또 한 가지는 리오프닝의 어떤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미국 가시면 우버 타시지 않습니까? 우버도 타겠지만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허츠 빌렸다니까요. 허츠. 그리고 거기에 테슬라 있는 것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진짠가 봐요. 그게 거의 굳어져서 지금은 그냥 테슬라가 말만 안 할 뿐이지 상호간에 계약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이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업들이 갈리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팬데믹에서 잘 갈라갔던 기업들이 지금 폭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펠로톤의 실적이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골드막사스가 목표 주가를 110에서 거의 반토막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를 들으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이슈, 원자재에 대한 비용 압박. 뭐냐면 이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비용을 소비자 전가시켜야 되는, 전가시키기 어려운 구간이죠. 왜냐하면 이 자전거가 비쌉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495달러인데요. 이게 작년 만에도 2,000달러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올리냐, 가격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인데 운동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20.7회를 보여줬습니다. 월. 그런데 지금은 7.6회로 한 30%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운동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구독자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우리 교수님은 집에 있지 않아요, 자전거가? 자전거, 빨래, 빨래 걸고 쓰시는데 대부분 그런데 이거는 비싸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일단은 그냥 살려고 했던 분이 안 사거나 아니면 많이 탔던 분이 안 타시고 밖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가격이 계속 인하가 되면서 현재는 1,400,500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000달러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처음 산 사람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배 아퍼도 뱃살을 뺐으면 괜찮죠. 그런데 뱃살을 못 빼고 이제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뱃살이 안 빠져요. 잠 못 자면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더라고요. 네, 안 빠져요. 오히려 쉬어야 됩니다. 잠도 많이 자고.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게 더 안 빠지고 더 붓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붓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붓은 겁니다. 붓기면 언제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거의 40%에서 12% 큰 폭우를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왜 35%의 매출의 그 정도 비용을 광고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어차피 집에 있는 분들은 다 타시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광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시점이 안 좋아졌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주가가 33%가 빠지고 있다. 시간에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64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펠로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이런 거죠. 펠로톤이냐? 우리가 짐에 갈 거냐? 그렇죠. 지금 짐에 가겠죠. 지금은 짐에 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플래닛 피트리스라고 하는 헬스클럽 체인점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펠로톤은 아무리 지배했으면 하기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 더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플래닛 피트리스 가셔서 자랑하거나 몸매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보시는 노란 글자 보입니까? 노 크리틱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비평 금지. 그러니까 몸매를 판단하지 말지 않다. 보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몸매가 뭐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왜 이렇게 항아리 몸매입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운동만 해야지 몸매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금지로 돼 있고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미국 전역에 2천 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짐으로 인기 끌고 있는 플래닛 피트리스가 빨간색이고요. 펠로톤은 파란색인데 2월부터 현재까지 갈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가가. 플래닛 피트리스는 1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면 펠로톤은 41%가 급락하면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짐으로 가는 시기지 집에서 운동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모든 기업들을 약간 여행 관련주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어웨이 같은 ETF도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한번 투자하시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가시면 플래닛 피트리스 사진 좀 찍어서 갔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봤더니 거기 갔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언더아머라든지 배꼽까지밖에 안 오는 거 이렇게 되게 훌륭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래닛 피트니스 가시면 대부분의 집에서 입는 옷을 편하게 입고 오는구나. 그냥 무릎 나온 체육복 입고 하신다고 해서 부담 없는 짐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한번 사진을 찍어주시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인 최초로 플래닛 피트니스에 스봉을 입고 가서 스봉을 입고 1분만인 거 아십니까? 그런가요? 아이고 몰랐네요. 고무줄 옷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프리사이즈. 그런데 스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입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막 내가 창피하고 뭔가 브랜드 입고 이런 거는 운동하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저하고 교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니까 언젠가 같이 운동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헬스크롱.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안.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끊고 안 가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초에 끊고 안 가는 걸로. 그러니까 가시면 좋은데 이제 막 열렸어요. 원래 플래닛 피트니스가 거의 다 닫았거든요. 문을.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감염이 돼서 그런데 지금 열려서 많이 가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플래닛 피트니스는 기본 요금이 10달러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싼 거죠. 그런데 10달러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오면 이제 아이고 보니까 좀 감독을 받으셔야겠네 관리 받으셔야겠네 하면서 보통 이제 트레이너가 붙잖아요. 그때 비용을 많이 받아가는 걸로 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3분기 실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딱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왜 놀랐냐면 2019년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2019년 48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50억 달러. 거의 회복했죠.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이 정상이거든요. 정상대로 간 거예요. 보시고 또 순입도 보시면 물론 마이너스지만 6.74억 달러 마이너스죠.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4억 달러까지 해서 중간에 45억 달러 갔 적이 있었습니다. 회복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에어비앤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드디어 팬데믹 이전까지 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여행수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시면 좋은데 에어비앤비 제가 웬만하면 추천 안 했거든요. 에어비앤비 지금부터 좀 가시면 가시면 어떨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시고 그냥 꼭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 때문에 주가 6% 정도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제는 다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걸 투자하실지 좋을지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항공이나 크루즈라든지 이런 여행들이 회복이 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관련주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에어비앤비 이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호텔 이용해요. 회사에서 같이 끊어서 가시는 거예요. 호텔도 에어비앤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정산을 공적 자금으로 내다 보니까 증빙이 편해서 그런 건가요? 어쨌거나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기를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데 주무시어야 또 많이 다니시니까. 그리고 살도 빠지고. 살랑이는 상관없어요. 사실 교수님 잘 안 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이게 진짜 우리 카메라 이상해요. 저도 나가면 얇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껍게 봐. 여러분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카메라 좀 어떻게 바꾸시면 안 됩니까? 왜 중이라고 그래?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표준. 표준. 표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쉐이크 쉐이크 버거 가시면 드셔야 됩니다. 교수님. 쉐이크 쉐이크 버거에 밀크 쉐이크 어울리지 않습니까? 쉐이크 쉐이크 버거가 목표주가 100달러를 제시하는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28%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산분기 언행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안 좋았는데 리오프닝 시대에 최대 수혜주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못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먹을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똑같은 건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을 인상해도 영향이 없는 기업. 좀 올린다고 해서 안 먹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 쉐이크 쉐이크 버거를 드시는 분은 꼭 이것만 드시거든요. 한천 원 올린다고 해서 안 드시지 않겠지. 안 하시겠죠. 드실 거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 가장 맞는 얘기 같은데 이미 주가는 바닥을 확인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곧 전에 반통이 났는데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00달러가 된다고 해도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쉐이크 버거가 국내 저쪽 강남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없잖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버거라서 들어오면 좋은데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그래서 고급 버거고 또 이제 고급 버거가 수제버거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만 드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반대할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현대백화점 5층인가 버거집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같이. 현대백화점 몇 층이에요? 네 5층이에요. 5층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5층에 식당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다. 지하 말고요? 지하 말고 위에. 거기 버거집이 하나 있는데 괜찮아요. 쏘시는 겁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싸해 갑니다. 그게 맛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고용시피 현황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페이롤 신규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53만 1천 명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실험율은 4.6%로 팬데믹 이후 체제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시피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거라서 일단은 오늘 상승하는 거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아까 보여드린 화이저 소식과 이 기사 때문에 오늘 좀 상승 무드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11원속 올라가는 건 정말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오늘 간단한 기사가 나온 게 없도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저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상승폭을 줄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9.4%의 항승을 보인다는 먹는 알약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먹는 알약이 HIV, 후천성 면역결피증까지 막아주는 약이랍니다. 먹으면 그래서 일단 도움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빠르게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 구스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캐나다 구스가 지금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안 입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온도가 좀 올라갔죠. 그런데 원래 겨울에 많이 팔리거든요. 엄청 팔리기도 해요. 추워서. 그런데 지금은 올린 거예요 전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날씨도 있겠지만 추운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밖에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좀 입기 뭐하죠. 그러니까요. 누가 지금 11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건데 어쨌거나 오늘의 기사는요. 그럼 겨울에 다가가고 있고 그러면 캐나다 구스에 대한 가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기사가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4.6%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공연 관련한 기업인데 이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저는 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건 당연히 되겠죠. 지금 공연이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저 회사는 정말 의외였어요. 코로나 때 완전히 거꾸로 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와중에 엄청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온라인으로 공연해서 그런가? 온라인 공연하고 해서 정말 의외였습니다. 온라인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아침에 제가 또 오늘 엔비대학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서 박수치기 했거든요. 일부에서 또 그러면 좋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잠깐 세미나 한번 해주면 어떻게 했냐 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달에. 좋네. 여기서 하고 저기서 앞에 공연을 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고 밖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화상으로 보시거나 하셔서 제가 준비해봅니다. 그것도 좋네요. 오프라인도 조만간 풀려서 아마 장보부장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진짜 꿀팁 드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를 말씀드리면 좋은데 하여간 이번 달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드라프트 킹즈는 어떻게 보십니까? 드라프트 킹즈는. 집에서 막 게임, 카지노 도박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워낙 도박을 안 좋아해서. 이건 주가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뭔가 즐겨야 될 때기 때문에 약간 전망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본 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정도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아까 보였는데 펠로토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망이 내려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수부이자 정가하기 힘들다 보니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약 32%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내리는 게 본문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익스피디는 어떻습니까? 익스피디야. 이것도 여행 관련 주니까 당연히 뭐. 좋습니다. 오늘 13.2%가 증가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것들의 실적이 곧 2배 1.65였는데 3.53 나왔어요. 곧 2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여행수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비엄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6.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버도 역시 지금 우버 실적은 아직까지 적자입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서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비타가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순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고민 넘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 적자가 좀 나왔던 이유는 지금 적자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디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디디의 가치가 좀 급락하면서 그런 또 약간의 평가선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실적이 좀 안 나온 거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원래 빠져야 되는데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원래 아까 보이는 것처럼 원래 본연의 영업을 잘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주가는 반대로 1.2%가 올라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쉑쉑버거. 쉑쉑버거는 실적이 것도 안 좋았는데 일단은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 또 아이비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퀘어가 좀 문제가 되는데 스퀘어가 오랜만에 실적 발표하고 빠집니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매출이나 이익은 잘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 매출이 예상을 좀 벗어나면서 미스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지금 PC에서 결제가 많을까요? 모바일에서 결제가 많을까요? 모바일이겠죠. 10명 중에 9명은 다 모바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시면 카페를 PC로 보시면서 광고가 보이는데 그거 그렇게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모바일로 보거든요. 모바일 상에서 뭔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쩌면 스퀘어가 모바일 결제 관련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약 3.7%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명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선물만 바로 확인해 보고요. 장 출발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물이 아까 약간 초반에 붉은색을 뜨였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S&P500이 0.43% 플러스고요. 다우가 0.34% 그리고 나스닥이 0.39%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확인해 보고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역시 3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7%가 올라가서 30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일단 먼저 좀 숨을 고르고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 걸으면서 장 출발 준비한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공지 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11시 반에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에 시작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10시 반에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다소 아쉬운 분들은 아쉬운 분들은 다음날 모닝 브리핑 새벽에 지나가는 거 그걸 보시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10시 반에 켜봤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고장난 날 치지 마시고 11시 반에 꼭 보실 것 말씀드립니다. 종 쳐달라고 딱. 오늘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에 계신 분이 종 칠 때 되셨어요 하고 사인 주고 가셨어요. 밖에서요? 방금요. 지나가시다가. 좀 못 봤는데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래요? 종 치라고 해 줘봤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10월 5일 금요일 날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S&P 500 0.5% 다우가 0.55% 나스닥이 0.37%로 오늘은 다우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나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10일째, S&P 500은 7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슈카이 이마에 패드를 미리 달아놔야 되나? MS, 애플, 반도체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갑니다.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인텔까지 올라가네요. 오늘 AMD, 퀄컴 다 반등하고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도 1.5% 올라갑니다. 아마존도 올라가고 있고요. 의외로 또 테슬라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약간 쉬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약간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이는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녹색, 짙은 녹색. 여기 있는 게 여행 관련 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여행 예약 사이트 그다음에 크루즈, 카지노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고 호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짙은 녹색을 띄고 있다. 왜 그러냐? 아까 파이저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간만에 어제도 좀 빠졌습니다만 금융제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이저가 오늘은 이제 먹는 치료제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급들이 빠지고 있는 하나가 올라가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약간 헬스케어 쪽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너지가 또 오늘 반등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모빌이 0.68%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52주 고가에 다시 한 번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방송하는 동안 제 지인 중에 한 분인데 SAP 코리아의 정대영 본부장님이라고 스마트 팩토리에 아주 권위 잤어요. 그분이 우리 장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픽 안 사서 아쉽네요 하면서 또 격려 응원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도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추천해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은 진짜 주식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저희도 참 화개애애하고 좋습니다. 빨리 우리 국장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국내 주식 주식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개인적인 어떤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일주일을 비워 있게 됐습니다. 우리 슈카님이 제 대신 전부 다 커버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슈카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미국 현지 분위기도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를 일부러 월스트리트 근처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서 현지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밤에 허락하는 한 사회적 거래두기 허락하는 한 거기 딜러 분들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근처에서 귀동량도 듣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chau 지금부터는